하루 3분 일본어 47강 소개 쇼카이 미나상 권니찌와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일본어 에리입니다. 간단하고 유용한 단어와 문장으로 쉽게 말하는 일본어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죠. 일본어로 자기소개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私はジンです. あなたのお名前は? 私はアイです. どこの出身ですか? 韓国です. お仕事は何ですか? エンジニアです. あなたは? 私は学生です. あなたのお名前は? 성함이? お仕事は何ですか? 무슨 일 하세요? 상대방의 이름을 말할 때는 お를 붙인다는 거 잊지 않았죠? お仕事と同様に 仕事の前におを 붙여 상대방의 직업에 대해 높여 말하는 표현입니다. 私は学生です. 학생이에요. 직장인일 때는 이렇게 말해요. 직장인이에요. 私はサラリーマンです. 와따시와 사라리만です. 진상은 엔지니어이군요. 엔지니어예요. 와따시와 엔지니아です. 처음 만나서 자기소개하는 표현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처음 만나는 사이니 좀 더 격식있게 말하는 게 좋겠죠?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배운 본문 복습할게요. 더 많은 응용 표현과 회화를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하루 3분 일본어를 참고해주세요. 기본적인 자기소개 표현을 잘 익혀뒀다가 일본 친구를 사귈 때 써먹어보세요. 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 さようなら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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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